우리 주황이 엄마신데 놀토 즐기는 두 가지 노하우를 파악을 했다고 심층 연구 연구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놀토는 헝그리 정신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엄청 헝그리 정신을 갖고 있을 때랑 좀 이렇게 좀 해이해질 때랑 그 애티튜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첫 번째 노래가 좀 더. 득점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엄청 배고파요.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공복 상태. 왔다. 두 번째 심층 연구는 놀토는 영어다. 저희와는 좀 맞지 않은. 영어다. 제가 이렇게 가사 중에 가끔씩 영어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제가 TV 보면서 느낀 게 잘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 가사는. 그래서 영어 가사가 있으면 제가 그걸 열심히 잘. 영어 기추네. 괜찮네. 기추면 든드라지. 저희 그때 동현 오빠가 시너지 맞춘 거 거의 한 시간 걸렸잖아요 거의. 우리 영어가 약해요. 영어를 몰라. 오늘 영어 가사는 다 로제한테 맡기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영어는 뭐. 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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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에요. 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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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저 노래가 너무 좋아요. 멜로디 까먹을까봐 여기 표시해놨어요. 저거 진짜로 녹음할 때 저렇게 하잖아. 사항짐. 영어 있습니다. 자, 영어. 로제 양이 영어가 좀 강하다고 했죠. 로제의 활약. 오늘. 7번의 활약이 있을 겁니다. 7번의 활약이 있을 겁니다. 예?! 영어. 영어 7개입니다. 영어16개? 어구 이것도 영화죠? 한정이지. 일곱 개면 저희는... 영어 난이도. 난이도까지 알려드립니다. 난이도요? 난이도 최하중의 하. 그러면 동시가 다 쓸 수 있나요? 다 써! 오, 천천히. 간단한 긴데. 마지막. 어? 잠깐만. 뭐야? 하나는 헷갈려요. 하나 헷갈려요? 나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썼지. 한 개가. 하나는 헷갈려, 그건 용서해줘요. 아니 근데 우리 영어 쓴 사람이 로, 예스 이런 것밖에 없잖아. 똑같은 단어고 여기가 오가 한 번 더 들어가면 7개가 가능하죠. 오, 예스, 오, 예스, 예스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 오미 기억한다. 헤빙, 썬은. 썬이니까 썬 썬. 헤빙, 썬 아니야? 그런 것 같아. 헤빙, 썬. 헤빙, 썬 뭐? 헤빙, 썬. 헤빙, 썬. 헤빙 정도면 이 오빠가 못 쓸 수도 있어. 헤빙. 아, 썬을 모를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로제스쿨. 네? 영어 좀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줄 첫 번째를 들어야 돼요, 영어를? 우린 아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떡해. 줄 표기에도. 들린다, 들린다. 바로 적어요. 들린다. 로제 두 번째 줄 나왔으니까 로제. 근데 두 번째 줄 여기 앞부분은 솔직히 못 듣는데 거기 앞부분은 못 놓쳤는데 뒤에 상관없어, 예. 이건 들러스트. 아, 영어 빼곤 다 들었네요? 네. 영어 과자가 있으니까. 영어를 정해달라고 혜리가 부탁을 했는데 한글만 적었어요. 상관없어, 예.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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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줄 굿굿 다음에 오. 깻깻. 근데 여기 지금 로제 씨가 상관을 들었대잖아.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 예. 정확히 들었어요?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제가 해빈... 해빈폰이네. 그 앞에 영어를 들으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뭐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바로 뒤에 바짝.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잘 심사. 상관없어, 예. 자, 일단은 나래 씨. 이거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치는 암시 혼자 상관없어, 예. 자, 로제. 멜로디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야, 많이 달려네. 아, 그러면 세 번째 줄 아니야? 그 멜로디는? 두 번째 줄은 은은 없으니까 하고 은은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 아니네.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 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시만요. 어? 어? 영어, 영어, 영어. 얼쑤, 얼쑤. 얼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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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상관없어, 예. 아, 근데 상관없어, 예. 어디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들어야 했던 영어 부분 바로 뒤였어요. 아, 그 파트에? 아, 그럼 상관없으니까. 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해빙선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상관자에 그 상이랑 헷갈리는데. 해빙상관. 그렇지, 그렇지. 영어가 앞으로 해빙, 해빙이. 그렇지. 상관.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 들어갑니다. 해빙상. 아니, 그러면 상관 앞에 영어인지는 그렇지. 그렇지. 영어가 두 글자인지? 그것도 괜찮죠? 아니에요. 그건 궁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영어니까? 두 번째 줄 다 맞는지 물어보면 안 돼요? 궁금한 게 없으니까 맞나요? 상관없으니까 맞나요? 근데 만약에 상관없어 예인데 상관없으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틀린 거죠? 그러면 알 수 방법이 없잖아요. 상관이 들어가냐고 상관이 들어가냐고 상관이 들어가냐고 오케이. 떳떳해. 자, 주문을 외쳐주세요. 청하! 청하! 동청하! 상관이 있나요? 진짜? 없나 봐, 진짜로? 있어야 돼. 있겠나? 두 사람. 있습니다! 와! 와! 대박. 잡았다, 잡았다. 있어요. 상관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두 개가 영어네. 야, 영어는 안 잡고 상관을 잡았어요. 영어는 안 잡고. 상관. 상관. 그리고. 상관없지, 진짜. 뭘 잡든.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는 여섯 개의 힌트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 한 글자예요. 9번? 9번으로? 몇 번? 9번. 자, 우리 로제 숙제. 가위가위 보 이겼어요. 오픈! 엔입니다. 엔. 엔. 정글자가 엔이면 영어다. 엔딩 상관없으니까. 엔딩. 엔딩. 엔딩 상관없으니까. 엔딩이다, 엔딩. 엔딩 상관없어. 맞는 것 같아. 괜찮다. 다 끝나도 상관없다는 거지. 끝나도 상관없으니까. 끝이 상관없으니까. 엔딩이네. 엔딩이면 이제 일곱 개가 다 되죠. 잠깐만. 잠깐만. 엔딩이... 엔딩이 몸에서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엔딩을. 아니, 몸에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으. 자. 자, 여러분께 기쁜 소식. 로제 지금 숙제 완료하는 것 같습니다. 노, 예스, 노네. 그치? 예스, 노. 나도 굿굿노랑 노, 예스, 노. 노, 예스, 노. 굿굿노? 굿굿노는 또 뭐야? 굿굿굿노는 또 뭐야? 굿굿굿굿노는 뭐야? 저기 로제 씨가 오프닝 때 놀토는 영어다. 영어 가서 그냥 제가 열심히 잘. 제가 그 사이에 한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상황을 찾았나 봐요. 오. 찾았네. 많이 늘었어. 한국어가. 공, 고꼬는? 그러면? 그럴 거면? 껄껄껄고 나왔습니다. 그럴 바에 고고고로 하는 거지. 모두 전에 고였어요, 저 듣기에. 고 5대 쏟아내. 고고로 가.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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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를 반복하나? 너 뚜두뚜두뚜두 세 개를. 뚜두뚜두뚜두 세 개를. 안 돼. 뚜두뚜두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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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뚜두. 아니야. 자, 갑니다. 여러분 로제의 음악 세계에 빠져보시죠. 오케이, 좋아, 좋아. 정답 불러주세요. 후회하기 싫으니까. 이닝 상관없으니까. 고고고고 모두 쏟아내. 노예스, 넌 모두 비원해. 오. 자, 과연, 마지막 결과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뭐죠? 보여, 추석, 추석, 추석. 오두비원에. 오두비원에서 찢었어, 아래가. 아래가 찢어졌다고, 아래가. 아래가 찢어졌다고, 아래가. 아래가 찢어졌다고. 아래가 찢어졌다고. 미진이 미진이 고맙지? 미진이 어때? 새벽에 실패 그러던지 그래도 지오네였구나 지오네 오늘 함께할 간식 게임은 노래방 반주 퀴여 사랑 사랑 노래 음악 주세요 어, 알아! 어, 알아! 로제! 로제, 스톱! 로제! 로제 스톱, 먼저 했어요. 로제 먼저 했어요. 로제! 팜뽕! 선배님의 유앤아이! 아, 맞다. 정답! 유비다, 유비! 유비! 정답! 성공입니다. 뮤비인 줄 알았어, 뮤비. COD의 노래 불러줘요. 다 같이! 지수, 로제, 에널드, 아리오! 자, 지금! 지금! 됐다. 들렸죠? 영어가 엄청 많았지? 어. 야, 너 영어를 못 들으면 어떡해, 너무. 댄스 들었어, 댄스. 책임진다며. 그냥 똑같이 들으셨어. 그냥 책임진다며. 댄스 들었어, 댄스. 혜리 씨, 무슨 사건이에요? 아니, 오프닝 때 영어만 나오면 책임진다고. 아니, 놀토는 영어다라고 얘기하는. 놀토는 영어다. 놀토는 영어다. 놀토는 황글이다. 댄스, 댄스. 댄스는 거의 한글이야, 댄스. 로제의 바스판을 오픈합니다, 로제. 오픈. 오빠, 너를 불러줘요. 나는 댄스, 나는 다 못해. 저는 못해. 영어가 하나 들렸나 봐요. 그거는 한글자에서. 영어. 영어 몇 개인가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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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냥 요제 특집이네. 영어 그냥 한마당이네. 영어다. 6개입니다. 6개? 6개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 장르를 쭉 얘기한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들으면 되잖아요. 들을 수 있는데. 이거 잡으면 돼요. 이거 잡으면 1등이에요. 오케이. 이거 들으면 되죠? 들으면 돼. 제발. 영어다. 놀토는 영어다. 네. 한 시간 뒤에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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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토는 오마이갓. 오. 승부욕. 듣자 쓰자 먹자. 읏짱. 자 지금. 오마이갓. 발라드 블루스. 발라드 블루스. 발라드 블루스. 발라드 블루스. 발라드 블루스. 완벽 들었어. 끝났다 끝났다. 자 로제. 들었나요? 발라드 블루스. R&B 댄스 R&B, 네? 자, 뭐 뭐 들었죠? 블루스요 어, 블루스? 지수는요? 블루스 나래? 어, 바라드 블루스 어, 바라드 블루스 외국분이에요 로제님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쉽게 맞혀도 되나? 아휴... 야, 아까 전에 못 먹었잖아 로제, 불러 주세요 오, 오빠 노래 불러줘요 발라드 블루스 R&B 댄스 널 위해 뭘 못해 자, 작곡 다시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음을 좀 정확히 문세현 씨 멜로디를 오, 오빠 노래 불러줘요 올라갔다가 내려봐야 돼요? 다시 해보세요 원, 투, 쓰리, 포 오, 오빠 널 위해 아, 죄송합니다 기본이 안 돼, 친구구만 어? 가르켜, 빨리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오빠 노래 불러줘요 이렇게 오빠 노래 불러줘요 그 다음 발라드 블루스 R&B 댄스 널 위해 뭘 못해 손 같으면 못 될 것 같은데 뭐 군대에서만 놀 것 같아요 월드 스타가 된다니 마지막에 작은 공트 하나 했었어 마지막에 열심히 하네 아주 보기가 좋구나 결과 보여주세요 정답 좋은 점입니다 좋은 점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승리 정답 아, 너무 이뻐요 아, 너무 이뻐요 네, 음식 들어갑니다 와우 음, 맛있게 음식 들어갑니다 와우 음, 맛있어 맛있어 준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